청주 출신 인기 영화배우 유혜진 씨가 청주에서 영국 공연을 합니다. 극단 청년극장은 오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청주 시어터제이에서 10개의 인디언 인형을 무대에 올립니다. 이 극단 출신인 유혜진 씨는 바쁜 일정에도 극단 창단 40주년을 맞아 흔쾌히 출연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0년대 20대였던 유혜진 씨가 10개의 인디언 인형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10개의 인디언 인형은 악어사 크리스티 원작을 번안한 작품으로 밀실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살인 게임을 숨막히게 다룬 스릴러 반전 연극입니다. 유혜진 씨는 청주 출신으로 주성준과 청석고를 졸업한 뒤 서울예술전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영화 파묘, 공조, 투, 말모이, 급비수사 등에 출연한 인기 배우입니다. 소셜미디어 테이입니다.